인천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이고요. LED 조명과 보조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김치 냉장고 자리에 가스쿱탑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옆 다용도실입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이 무상 옵션이고요. 베란다입니다. 드레스룸이고요. 보구 욕실입니다. 중간방이고요. 작은 방입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문학동 더리치타운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 문학동 더리치타운 분양사무으로 정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